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조금 쉬웠는데요 큐베이스의 기초과정을 쭉 이렇게 10편에 걸쳐서 마치고 그 다음에 베가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과정을 한 6편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이제 큐베이스 팁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전부 다는 우리가 굉장히 분량이 많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별로 없고 우리가 책을 쓸 것도 아니니까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필요하다 싶은 그런 팁들을 몇 가지 골라서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미디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디 이벤트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자주 쓰이고 요긴하게 쓰이는 명령어와 모음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펑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 우리 탭에 있는 펑션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큐베이스 오랜만에 보죠. 큐베이스에 여기 미디 탭 있죠. 맹령어 탭에 미디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펑션에 있는 메뉴들 요거를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요 맹령어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메뉴에 있는 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먼저 요 음색이 지금 피아노 음색일 텐데요. 요기다가 빈 이벤트를 만들고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가 임의로 음표를 하나 그려넣어 볼게요. 요렇게 그려넣어 봤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건반으로 치겠죠. 그죠? 건반으로 쳤을 때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연주했을 경우 이렇게 한번 몇 가지 몇 개 정도 더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놓고 이 아이들을 전부 선택한 다음에 미디에 가서 펑션에 가서 레가토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하기 전이고요. 요것이 리두 컨트롤 쉬프트 제트를 하면 한 번 더 실행이 되는데 보세요. 원래 있던 것은 요렇게 짧은 음표였죠. 음시가였죠. 곡에 그 다음 음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서 레가토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레가토를 만드는 그런 명령. 요것도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구간에서 내가 피아노를 조금 덜 잘 못 쳐서 건반을 잘 못 쳐서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연주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구간만 요렇게 선택을 해서 미디 탭에 펑션 펑션에 가서 레가토를 해주면 요렇게 레가토로 연주가 되게 됩니다. 원래는 이런 연주였는데 요런 연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 Fixed Length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전부 다 이렇게 음표의 길이가 제각각 전부 다릅니다. 그죠? 제각각 이렇게 음표의 길이가 다를 때 지금 다른 상태예요. 그죠? 요것을 고정된 일정한 길이로 요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Fixed Tempo의 Fixed Tempo의 기준값은 바로 Quantize 값으로 지정돼 있는 트리셋돼 있는 음표의 값을 시가를 따라갑니다. 아이고 요렇게 Function에서 Fixed Length 16분음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16분음표 시가로 전부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음표가 시작되는 시점은 바뀌지 않고 길이들만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명령어도 우리가 어 자주 쓰이겠죠? 에디팅 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특정 길이로 고정을 하고 싶을 때는 요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미디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가 어 레가토를 하든지 아니면 어 의도적으로 하든지 어떤 음들이 이렇게 어 오브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어떤 음이 있고 그 음에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오브랩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지금 어 오브랩이 됐는데요. 자 요런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펑션에서 어 딜리트 오버랩스 라는 걸 해 주시면 모노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어 적용이 안 되구요. 폴리로 적용을 해 보시면 자 요렇게 됩니다. 오브랩 돼 있는 부분들을 전부 없애는 거예요. 그죠? 원래 요런 식으로 음표가 겹쳐져 있었죠. 그죠? 겹쳐져 있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오브랩 된 부분을 전부 다 지워버렸습니다. 요런 명령어에요. 펑션에서 딜리트 오버랩 펑션에서 아 아 아멘